걸그룹 달샵의 출신 가은이 결혼한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가은은 오는 23일 서울 강 남 모처에서 자신과 함께 위류 사업을 하고 있는 4세 연상 연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가은은 sns에 예비 신랑과의 데이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러 차례 공개하며 애정을 과시해왔다. 가은은 한 매체의 보도로 결혼 소식 이 알려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소식 접하고 미리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해 주신 만큼 정말 행복하고 예쁘게 결혼생활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예비 신랑은 일반인이다 보니 사진이 기사화되고 노출이 되어 곤란함도 생길 수 있을 것 같 . 다. 여. 기사에는 공개적으로 사진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가은은 2011년 달샤벳 멤버로 데뷔해 슈파두파디바, 핑크로켓, 미스터뱅뱅, 믿기없기, 조커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2015년 팀을 탈퇴한 뒤에는 연예계를 떠나 패션 사업가로 변신했다. 한편 달샤벳 멤버들은 가은의 웨딩하고 촬영에 함께의 우정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